김규리의 풍당풍당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위에는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만난 적 있을걸요? 위기의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던 그 누군가 천사가 뭐 별건가요? 커피 한 잔이 간절한 순간에 마시고 해라면서 커피 한 잔을 쓱 내미는 동료 직원 막히는 길 안 그래도 지각해서 마음이 급한데 기꺼이 차선을 양보해주는 옆차선 운전자 이분들이 다 천사죠 여러분 주위엔 어떤 천사들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천사가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풍당풍당입니다 월요일 아침 김규리의 풍당풍당 오늘 첫 곡은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후이즈 팬시의 곡이죠 아리아나 그란데와 메간 트레이너가 함께 부른 보이스 라이크 유 함께 들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은 주위에 날 도와주는 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날이죠 저는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저를 데리러 와준 매니저 천사와 함께 방송국으로 왔는데요 그래요 뭐 천사가 뭐 별건가요? 그쵸?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날 도와주면 그게 바로 천사죠 안 그래도 마음이 자꾸 빡빡해지는 월요일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문자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고마운 천사들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천사가 필요하신가요? 여기 마포구 상암동 버스 안인데요 퐁당퐁당을 틀어주시는 고마운 기사님이 계시네요 이분이 제겐 천사예요 이런 천사 제보 사연들도 환영하고요 완전 지각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택시가 안 잡혀요 지금 이 순간 저를 태워주실 택시기사님 택시기사님 천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천사 요청 사연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국과 함께 사연 많이들 보내주세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신 분들에게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우선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0951 샵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아시죠? 무료입니다 3904님께서 귤디 하이 저에게 힘든 아침 큰 활력을 주는 귤디가 천사예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 100만 명은 계시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4님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3147님께서는요 우리 집엔 늦은 엄마를 대신해서 아 우리 집엔 늦은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 뒤척리하고 학교 가겠다는 대학생 천사가 살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 지각 안 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예쁘네요 난다 난다님께서는요 24시간 치매 엄마 간병하고 있는데요 하루 3시간 오시는 요양보호사 최영자 선생님 저한테는 정신적 지주이시자 천사이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천사이십니다 3165님께서는요 토요일 오후 느닷없이 수낙비가 내렸는데 마침 가지고 있던 양산으로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께 슬며시 양산을 씌워드리고 짐도 들어드렸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뿌듯했어요 귤디 저도 천사인가요? 크크 해주셨는데요 3165님 아주 나이스 네 이럴 때는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되게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3165님 정말 너무너무 멋지세요 아주 나이스 같은 제목에 세븐틴의 노래가 있죠 우리 함께 들을게요 아주 나이스 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0327님께서 주말에 식구들과 뒹굴렀더니 집이 폭탄 애들 등교 출근시키고 지금 대청소 중이네요 얼른 마치고 퐁당처럼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선물 하나가 또 늘었어요 우와 새로 들어온 아주 반가운 선물인데요 이 선물은요 저희 퐁당퐁당 가족분이시라고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선 감사하고요 소개해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선물 세트를 캘리포니아에서 온 당신을 위한 맛있는 커피 AKA 커피에서 드립백과 콜드브루를 선크림의 면과 에끌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수원 샷이 엔진 관룡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고리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 덴트를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 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소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두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바람직한 건강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교정 타이즈를 강남 제시 아카데미에서 LED 마스크와 솔루션 광채 에센스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자울 한국AND 전자자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함부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선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줄 거야 0733님께서 이번에 자동차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셨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천사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87755님께서 저한텐 두 명의 천사가 있어요 바로 첫째 딸 천사와 둘째 아들 천사죠 일하는 저를 위해 설거지며 안마 서피스는 물론 심부름도 기꺼이 해주는 천사랍니다 요 천사 녀석들 덕분에 항상 힘이 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유사랑님께서는요 졸려서 눈이 안 떠지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 내려주는 천사가 필요해요 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고요 아 그러게요 월요일은 조금 움직이는 게 약간 그래요 항상 피곤함이 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차 안에서 오는 동안 계속 눈을 껌뻑껌뻑 거리고 혀도 계속 막 씹었어요 너무 잠이 안 깨가지고 네 그랬는데 아 이럴 때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오늘은 커피는 아니지만 차를 매니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시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7450님께서 퇴근할 때마다 차를 태워주는 동료 순경씨가 저에게는 그야말로 고마운 천사예요 이 시간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6905님께서 우리 집 천사예요 어제 토마토 베이비 선발대회 나가려고 토마토 천사 컨셉으로 의상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갑자기 수족구에 걸리는 바람에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콕하는 우리 집 천사랍니다 아쉬움을 문자로 대신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봉을 이렇게 파란색 봉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이 만들었고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머리띠를 했고 빨간 옷에 또 파란색 잎사귀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토마토 같은 느낌의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입을 응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귀엽네요 네 진짜 토마토 천사 같아요 이걸 직접 손으로 만드셨나 봐요 와 진짜 손재주가 엄청나시네요 아 너무 예쁘다 이 천사를 보니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상쾌해지게 미스터빅의 데디 브라더 러버 리들 보이 쭈꾸미 날자 꼴뚜기 뛴다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월요일 아침 지는 출근했다가 거래업체에 결제해주러 가유 신청곡이 있는 디웅 YB의 꽃비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주셔서 이렇게 YB의 꽃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듣고 계셨나 봐요 와 완전 땡큐 하면서 문자를 또 보내셨네요 해피맘 님께서 시골에서 딸집 주려고 딸에게 주려고 잔뜩 한 짐 가지고 와서 내리고 보니 계단 뿐 그때 짠! 나타난 미남 청년의 도와드릴게요 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미남 천사 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복 받으시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4 3 7 5 님께서 평생 맞벌이하는 아내를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천사까지는 아니어도 잘하고 있는 거겠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이 그럼요 정말 최고입니다 설거지 이렇게 이렇게 막 쌓여있다가 아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다가 잠깐 다른 일을 맞추고 딱 왔는데 갑자기 싹 깨끗해져 있는 설거지가 다 되어있는 걸 보면 왠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고맙고 아마 아내가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1757 님께서 실수로 트럭에 실내등을 켜놓고 주말에 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당황했는데 신속하게 달려와서 친절하게 충전을 해주고 가신 보험 직원분이 저에겐 천사입니다 늘 음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공개방송 왔다 가셨던 분들 문자 많이 주셨어요 프레임 0618 님께서 귤디 14일 이른 아침 탱고추 완전 반했어요 저는 대구사는 60살 아줌마인데요 상암동 찜찜 발행해서 자고 방송 왔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었구나 이 근처 방송국 근처 찜질방에서 주무시고선 아침이어서 꼭두새벽 저희 공개방송이었거든요 7시부터 10시까지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전날에 오셔가지고 찜질방에서 자고 방송을 참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준 님께서는요 귤모님 귤디님 보고 싶어서 새벽 3시 도착 역시 역시 여신 미모 춤도 너무 예쁘게 잘 추고 귤디님 공개방송 끝나고 아쉬워서 근처를 뵈야 하던 중 만나 피곤하셨을 텐데 싫은 기색 없이 너무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마음도 예쁜 귤디님 근데 같이 찍은 나는 오징어 천사 귤디님? 저 기억나요 아 현준 님이구나 저 기억나요 저희 방송 끝나고선 저희 같이 식사하려고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네 방송국 바로 앞에 입구에서 계셨더라고요 마침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쳤어요 먼저 와서 저한테 인사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해주시니까 그 공개방송 안에 그 스튜디오 안은 정말 그냥 축제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오히려 그게 그 공개방송을 했던 그 시간이 아침이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기도 뜨거웠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날들 님께서는요 공개방송 때 공개방송 때 귤디 너무 멋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와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랑 예쁜 따님 한 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날 저녁 7시 반에 와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주무셨대요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모쪼록 즐거운 추억 되셨길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선 어제 금요일날 이렇게 귀가하면서 매니저랑 얘기했던 게 어쩌면 무언가 큰 선물을 받는 것보다 내가 공개방송을 만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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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준비를 했다 그 마음 준비라든가 텐트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 행위 자체가 아마도 더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사랑은요 줄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줄까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그 마음들이 쌓여서 더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정말 뜨겁게 뜨거운 무대 펼쳐주셨던 분이죠 앵콜에 앵앵콜까지 가셨던 육중한 밴드의 신곡입니다 서핑 위드 마이 러브 함께 들을게요 퐁당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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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던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른 그대의 목소리 김유리의 퐁당퐁당 우리 올케가 남자아이가 셋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문희야 네가 지금 아이 셋을 그것도 남자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꾹 참고 꿋꿋하게 고맙게 생활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예쁘고 너의 모습이 너무 감사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 너가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 대용이하고도 지금처럼 잘 지내고 애들도 지금처럼 많이 예뻐해주고 우리 엄마도 지금처럼 잘 챙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챙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고맙고 그리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우리 퐁당가족 김정아 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슈퍼 워킹맘 올케 문희 씨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였습니다 직장생활 하나만 해도 힘든 일이 참 많을 텐데 거기다가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셋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실까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김정아 씨도 옆에서 올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슈퍼 워킹맘 문희 씨 존경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아 이렇게 이런 사연 받으면 마음이 막 함께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음성 편지를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이런 사연으로 음성 편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옳게 천사를 제보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마음 따뜻해져라 행복합니다 오늘 그 천사들이 가득한 이곳은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천사 제보 사연 지금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천사 제보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셨네요 원창호 님께서 통통통 귤디님 아침마다 감사해요 산적 총수 목소리 다음이라서 더더욱 좋아요 어머나 공장장님을 산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다니요 청취율 1위에 1위에 빛나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 뉴스공장의 공장장님을 저도 뉴스공장 다음 프로라서 참 좋습니다 산적 총수 다음번에 얘기해야지 산적이래요 이러고 1893님 1893님께서 퐁당퐁당을 우연히 듣게 된 지 일주일 되어 가는데요 왜 규리 씨를 귤디라고 부르나요 궁금 궁금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저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예쁘게 김규리라고 하니깐 김규리라고 하니깐 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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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지고 귤 해주셨고요 DJ니까 귤디 이렇게 그래서 저희 퐁당퐁당해서는요 귤디 귤모닝 뭐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창선님께서는요 난 뭐야 내 문자는 안 보이나봐 라고 해주셨는데요 진짜 진짜 천사는 잘 안 보여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225님께서는요 오늘도 아침부터 기계 가동시키고 작업 중입니다 기계 열기에 더 덥네요 하루종일 서서 컴퓨터 부품 테스트하는 중인데요 팔다리 어깨에 허리가 아프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안은 더운데 밖은 바람이 살짝 푸네요 배도 고프고 힘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 천사 제대로 된 천사 계시네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도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얼마나 더울까요 그 열기가 너무너무 덥고 힘들 때는 잠깐 바람을 살짝 맞으시면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힘 드리는 마음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보내드릴까요 생수 시원한 물 드시라고 아니면 커피 커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로 보내드릴게요 8898 님께서는요 중2 아들은 용돈 줄 때마다 엄마는 천사야 사랑해 이러네요 애들이 크니 배고프고 용돈 받을 때만 천사라고 하네요 우프다 그래도 아들 귀엽네요 엄마는 천사야 사랑해 그렇게 용돈 받을 때만 하나 하나 봐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그냥 고개만 숙이고 용돈 주세요 라고 했지 엄마는 천사야 라고 저는 그렇게 드러내서 표현을 하진 못했거든요 아들이 왠지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굿 대디 님께서 규리 언니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한 분들이 천사 맞는 것 같아요 포레스텔라에 엔젤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정말 선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사연이랑 신청곡 보내주시는 굿 대디 님도 천사입니다 신청해 주신 포레스텔라의 엔젤 우리 함께 들을게요 네 포레스텔라의 엔젤이었습니다 5713 님께서 택배 기사님이 짐을 가득 끌고 연신 미안하다며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고3이라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던 우리 딸이 갑자기 생긋 웃으면서 짐을 같이 실어주는 겁니다 딸아이는 아마 택배 기사님에게 천사였겠죠 아 네 그 스트레스 고3이라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던 딸이었는데 그 순간 짜증을 낼 줄 알았던 딸이 생긋 웃으면서 짐을 같이 실어줄 때 엄마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예뻤을까요 정말 마음이 참 예쁜 딸입니다 천사 맞습니다 아이 예뻐라 9789님께서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아빠 바라기 성준이 성현이 그리고 오늘 백일인 영경이가 아빠를 항상 웃게 해줘서 아빠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아직 아가인 우리 영경이 귤디 목소리 들으면 항상 배시시 거리는데요 아기들 마음까지 사로잡는 귤디씨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휴 화이팅입니다 제가 오히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유진주 님께서 제 사연 소개가 안 돼서 결국 안 됐나 보다 하고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신랑도 문자 보내놓고 기다렸었다네요 우리 둘 다 소개 안 되는 천생연분 천생가 봐요 우리 신랑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쩌죠 진주님 사연은 우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천생연분이 안 되는 건가 지금 남편분이요 차타고 출근 중이시래요 남편분 덕분에 퐁당퐁당 알게 되셨다고요 오늘 생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진주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말 전화 전해달라고 하셨죠 결혼생활 8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준 신랑 고마워 사랑해 아이 네 너무 이쁜 사연 부부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부른 달달한 노래 한 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러브 레시피 네 거미와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였습니다 가사 재밌네요 가사 재밌네요 달달하다 그죠 김편선님께서 전 매일 많은 천사들을 만나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하는데요 어린이 천사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천사들을 모시고 있는 만큼 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쿨님께서 아이를 예쁘게 잘 키우셨네요 라고 아까 전에 그 보내주셨던 문자의 사연에 네 코멘트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950님께서는요 방금 납품음 기사님이 DJ 목소리 너무 예쁘다고 어떤 방송이야 물어보시네요 CBS 김규리의 퐁당퐁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퐁당의 큐피트 흐흐 라고 해주셨는데요 퐁당의 큐피트 맞습니다 6950님 천사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TBS예요 CBS가 아니라 TBS FM 시민의 방송 교통방송 여기는 청지자와 함께 만드는 방송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네 95.1MHz 꼭 다시 전해주세요 히히히히히 저 사실 오늘따라 좀 무지 많이 피곤했거든요 마음 따뜻한 우리 퐁당 가족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다시 힘이 막 받고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지만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사라 맥락클란의 맥락클란의 엔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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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없 поним 진짜 AUDIENCE mamy convicted το touchdown redund uciones fäh й contr lets enen roat 首先 сделать